복잡한 설치는 잊으세요 벽면과 반뼘 정도 공간을 두고 전원만 연결하면 끝! 정말 쉽죠? 초근접 포커스로 공간 제약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부드러운 공면의 모던함이 가구와 같은 디자인 감성을 전해줍니다 화질로 완성하는 홈시네마 더 프리미어입니다 더 프리미어는 대화면을 FHD 4배 화질인 4K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레이저로 구현한 풍부한 컬러는 물론 촛불 2800개를 켠 듯한 압도적 밝기 빔 프로젝터 최초로 인증받은 HDR10 플러스와 필름 메이커 모드로 영상마다 최적화된 명암비와 원작자가 의도한 화면 그대로를 구현해 보여줍니다 보는 것만큼 소리도 남다른 더 프리미어 중저음을 담당하는 오퍼와 고음역대를 담당하는 트위터가 적용된 4.2채널 40W 스피커와 입체적 사운드를 만드는 삼성만의 어쿠스틱 빔 44개의 홀로 사운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영상의 생동감을 한층 더해줍니다 최신의 앱과 서비스로 가득한 스마트 TV 기능으로 넷플릭스, 유튜브 등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제 더 프리미어로 더 크게 더 쉽게 즐기세요 당신의 삶은 더 스마트해집니다 수상태에 psychiat의 연구에 공부했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구에 대한 연구에 있는 연구에 대해 엥댓이